히브리스 11장 1절에부터 6절입니다.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6절인데 주보가 조금 그러네 앞서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가야 할 길이니까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히브리스 1장에서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한 구절씩 새기면서 들으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는 질문을 안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믿는 게 믿음입니까? 어떻게 믿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아리송한데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요한 포검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구약에는 물론이지만 그들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스 11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은 전부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해냈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보이는 태양이니까 믿고 달이니까 믿고 비가 오니까 믿고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눈이 오니까 믿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사실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 구절 어렸을 적부터 암기했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들의 물질 세계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실상입니다. 확실성, 그걸 영어로 말하면 sure, 확실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실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럼 실상과 증거는 다르냐? 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누가 증거하였습니까? 우리들의 선진들이 증거한 증거가 참이기 때문에 세상이 증거하는 증거가 믿음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학문으로나 지식으로는 갈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여기서 히브리스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실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실상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실상,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여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그렇게 날아가서 덜렁풍을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독성자 요한 복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지극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는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신이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 내 믿음이 잘났다.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 누구나 공평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우리들의 선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사실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서 히브리스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선진들로 하여금 삶의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써 믿음으로 가야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성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예물을 바친 것이 하나님 받으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다 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이분들이 벌써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의 첫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성경을 부인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로 더불어 되어졌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믿음이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그 간증을 받은 것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안고슴을 잃은 우리의 머리턱 끝까지 세신받으선 한 마리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뚫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좀 부족하고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든가 잃어버린 것도 망치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또한 마귀들이 지배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100% 구원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가 육조를 한 번 더 보십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어설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저분 보면 계신 것 같기도 않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100%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 60%만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100%로 성화되어 가지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무리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봐서 그분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미혹을 받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생활에서 밥 먹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생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계시죠? 하고 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사실상의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니까 뭡니까? 증거를 선진들로 하여금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서서 상이 뭡니까? 세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모든 일이 무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에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천국 갔을 때에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이심은 우리들이 상 주시는 이 이심은 믿어야 된다 그러는 그 상은 우리들에게 어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서 어휘의 멸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어휘의 멸류관. 우리의 미신앙생활이 오늘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실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실상을 잘 모르고 증거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 시 창세기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배만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사탄이 이 무조경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간을 무대한으로 시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조금만 믿음에 이탈하게 되면 조금만 믿음의 생활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뒤로 물러난다는 듯한 믿음이 희미해져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도 약해진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기 때문에 한 번 나갔다가 도도로고 나갔다가 도로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의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사 우리를 믿은 예수 그리스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객해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근심하고 있을 뿐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전전정에서 이 끊임없는 치열은 바로 마귀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성경의 진리를 바깥으로 이끌어 나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진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확실한 가운데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마귀의 유혹이 빠지지 말고 이 말씀 갖고 성리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과 더불어 가야지 이탈되지 않으냐고 우리가 친년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우리에서 많은 책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뭐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 세상은 세상은 보이는 것들의 실제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의 삶을 주시는 세상 안에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고 물을 겁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선진들의 증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히 예비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예비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무모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를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서 도우시는데 왜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실체가 바로 증거인데 증거는 바로 우리들의 선진, 성경구약선서를 통해서 그 선진들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으로 끝나지 않느냐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귀는 무조갱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씀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예비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천국의 그 엄청난 천국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서도 안 되고 힘서도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국민학교 때 우리가 찬송으로 복음성가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배운 것이 노래로 배웁니다. 돈 없어도 돈 울어도 못 가요. 울어도 못 가요. 이런 찬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세상 말씀만 갖고는 흐려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 소통하자 대화를 나누자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굳센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기도가 빠지고 회개가 빠지면 이것은 굳센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흐트러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고 취하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뭡니까? 세상의 물질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물질을 탐구하고 세상에 대한 것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것을 얻을수록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가지 때문에 물질을 포함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물질은 마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 마귀로 말면 아마 우리가 빼앗긴다 믿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자기의 봉지수를 받아 호랑방탕에 썹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어려웠으면 나는 여기서 돼지 주는 지염매도 못 먹게 생겨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거기는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갑니다. 보통 인간적인 말일 것 같으면 유산을 받아서 탕진했으면 돌아와도 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상가가 뭔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달려가서 입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몸닉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낭비하고 지친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상황이 가게까지 뭘 했겠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뜻이 그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편안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심사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뭘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고통을 준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경의여기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서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었을 때에 그 기뻤던 그 자리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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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에게도 자기가 성경은 알았는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견문으로서 성경을 알기까지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께서도 주의 종들의 장로님들께서도 그분들에게도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바라. 성경을 상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믿는 것 같은데 확실히 믿음을 갖지 않고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아니하는 상태는 아직까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의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가 이르러서 우리로 하면 face to face. 믿음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로 말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몇 장이나 1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께 나아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써있는 믿음. 저 집에 가면은 물을 좀 더 줄 수 있더라.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학식이 많아서 박사에 대한 논리가 옳더라. 그런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아는데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만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고 다만 학문적인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더욱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마음 속에 천국이 심령 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 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부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로 나가야겠습니까? 믿음의 행진을 계속 오늘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맹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맹신, 하나는 믿음입니다. 맹신은 세상의 것들을 내 것을 다 주고 그것을 향하여 투자하고 생명까지도 투자해서 그것은 맹신입니다. 그것은 사탄에 속하는 맹신입니다. 사탄을 맹종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 내가 봤냐? 그런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라고 천국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제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보고 기뻐서 나 천국 보고 왔다. 자랑하려고 하는 그 천국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지옥을 열고 오는 하나님께 주님이 제게 그 지옥을 열고 그 엄청난 불 꺼지지 않은 불 못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엄청난 신음 소리와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신음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천국 본 것을 잊어버리기. 너는 나가서 내가 본 것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나를 증거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저 같은 사람을 지옥을 보여주면서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나를 증거해서 이 지옥에 들어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막아라. 이 지옥에 들어오는 생명이 없도록 하라. 그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더 절규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가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것을 네가 증거하고 전 증거해 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증거하고 내 복음을 증거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주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탄마기를 보내기 위해서 무조경을 만들어서 지옥에 갔는데 사탄마기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거리로 들어 제를 짓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아파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나만 가지는 믿음 아닙니다. 선진들이 왜 믿음에서 확실한 하느님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느냐. 선진들의 증거들이 있는 그 이곳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증거자가 돼야 합니다. 왜 보여주겠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다를 실제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천국입니다. 믿음 보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알지요. 천국 성경에 있다고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하늘의 그 천국에는 성 하나님이 예배드린 그곳에서도 천사와 함께 찬성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이라 천사들이 이 얼음찬 소리로 하얀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위로부터 오색찬란한 빛으로 응답하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만든 것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 자기를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의 종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서 예수님을 그 엄청난 고통으로 죽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는 나가서 내 포금을 점거해서 이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여기 있는 분들은 제 간정을 들었습니다. 지옥 가겠습니까? 들었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봤지요? 그러면 천국 가야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로 갑죽어 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내 죄를 사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얼마나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알고 약한 것을 알아서 뭘 바라겠습니까? 소통하자 이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대화를 나누자. 기도 없이는 성경을 알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행하시는 바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소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면 그 믿음이 뭐라?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것들은 저쪽 사회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너무 많이 배워서 학식을 많이 가서 지식적으로 이 믿음을 동의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파헤치고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지식적으로 이 삶에서 지식으로서 실천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지식일 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을 지식으로 인정할 때는 믿음이 내게로 나타나지 않으냐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자.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소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은 세상에 대한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소를 믿을 때 어린 아홉 살 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아홉 살의 예수 그리소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불교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에서 저 하나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소가 제 가슴에 와서 그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어린 심령에서도 깨달았는데 하물며 자라나서 이 성경을 배우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우리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버스에서 말합니다. 2장 14줄을 보세요. 14줄에서 16줄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이 있는 행위가 없으면 영혼이 없는 삶과 같다.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강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소가 없으면 그거는 선의의 착한 행실이니까 믿어도 된다. 신뢰해도 된다. 그겁니까. 예수 그리소가 빠지면 안 된다. 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시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 뭘 붙어야 되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감사,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예배 가운데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예배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예배 안에서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바라시겠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주의의 종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가끔 허투러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적각 회개를 합니다. 적각 주님 앞에 물어 끄면 그날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기도하면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받는 것도 많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달란토로 비유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얼마나 강한 믿음이 있으면 다섯 달란트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있어서 살 수 있는 사람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사람에는 나 다른 사람 다 줬는데 왜 하나를 줬어?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하네 걸어버리면 그것조차도 뺏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인? 한 달란트를 주시는 그 자리에서 감사로 받으면 두 달란트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맹종하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